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4차 재확산이 수그러들면서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3일 기준 미국의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0만 6,941명으로 2주 전보다 28% 줄었습니다. 얀센이 식품의약국 FDA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위한 부스터샷 승인을 이르면 이번 주 초 신청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교직원 백신 의무화 시행 첫날 정규직 직원의 95%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교직원들은 이날을 기해 해직 또는 무급휴직에 들어갔으며 뉴욕시는 이들을 대체할 교사 약 3,700명을 투입했습니다. 육류값이 오르면서 각종 가공, 식품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폭참은 12개월 전보다 약 7% 올랐고 베이컨 가격은 같은 기간 무려 28%나 급등했는데 이는 지난 40년간 최고 수준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마츠앱 등이 4일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페이스북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 시스템도 작동이 멈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뉴스였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확진자라든가 입원 환자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매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오고는 있으나 이게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더 이상 증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는 미국이 조금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죠.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이제 3일에 ABC 방송에 나와서 우리는 틀림없이 입원 확산의 고비를 넘기고 있다. 입원 확산이라는 것은 델타 바이러스 확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3일 기준 미국의 보통 7일 평균으로 보죠.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6,941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2주 전보다 무려 28%나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평균 입원 환자도 지금 20% 정도가 감소했고요. 특히 사망자 수가 감염자 확진자 수와 또 입원 환자 수가 줄어들었지만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좀 증가 주세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후행 지표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도 몇 달 동안 계속 이렇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 결국은 사망자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가 줄어들면서 이게 확진자, 입원 환자, 사망자가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미국이 고비를 좀 넘어간 것 같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Thanksgiving Day를 비롯해 그 전에 이미 이제 10월 말에 할로윈 벌써 파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Thanksgiving Day 있죠. 연말 크리스마스, 또 New Year 뭐 이런 그 이제 미국의 이제 빅 할러데이가 시작이 되죠.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런데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하다 보면 과연 지금 이 감소세에 접어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것이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앞으로 얼마든지 이것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델타 변이가 어느 정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지만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또 변이가 나타난다면 다시 한 번 또 유행, 그때는 오차 유행이 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측은 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한 경고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지금 비록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이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 올 수 있고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다시 재유행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나온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경고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됐죠. 화이자 백신만 부스터샷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스터샷 접종이 이미 65세 고령층 그리고 연령에 상관없이 기저질환자 모든 연령대 그리고 의료계 종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부스터샷 승인을 신청하는 곳이 저는 모더나일 줄 알았더니 존슨앤존스 백신이죠. 얀센 백신이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초쯤에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신청을 그러니까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 전에는 하겠죠. 그래서 FDA에 백신 접종자 부스터샷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는 한 1500만 명 이상이 얀센 백신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얀센 백신이 이제 좀 화이자나 모더나와 다른 점은 1차 접종만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나이듯이 어르신들이 좀 많이 맞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 잠시 머물렀다 가는 사람들 2차까지 맞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얀센 백신 많이 맞았고 그리고 이제 통근자들 열차역이나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임시 백신 접종 센터 마련하고 이제 많이 접종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잠시 잠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대상 그 다음에 뭐 경기장 그 다음에 백신 버스 이런 데서는 다 1차 접종만 가능한 이 얀센 백신 많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얀센 백신 접종률이 제법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죠.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충분한 면역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얀센 백신이 이제 추가 부스터샷 접종 승인 이제 그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곧 얀센 백신 접종자들 부스터샷도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더나보다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면역력이 조금 약한 거 아니냐라고 우려했던 분들은 이게 승인이 되면 이제 접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나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추가 접종을 허용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지금은 화이자 백신 1, 2차 접종하신 분들은 화이자 백신으로 부스터샷 맞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백신 접종자들이 화이자 백신 맞아라 이런 공고사항은 없거든요. 근데 뭐 얀센 백신 이렇게 부스터샷 긴급 승인 들어간다면 곧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 4일 월요일 드디어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된 첫날이었죠. 그래서 첫날 딱 시행이 되면서 그렇다면 이제 그 10월 1일 금요일을 기해서 백신 접종 증명서 모두 제출하게끔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얼만큼의 교사들이 이제 백신 접종을 했는지 이런 최종 자료들이 다 발표가 됐습니다.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4일 빌드블라줄 시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뉴욕시 공립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포함해서 모든 교직원 그 정규직 직원의 95%가 최소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5%니까 나머지 5%는 접종을 하지 않았고 이들은 4일에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5%를 대체할 한 약 3,700여 명의 대체 교직원들 교사 직원들이 이제 투입이 된 거죠. 좀 세세하게 좀 나눠보면 교사들의 접종률은 96%였고요. 교장 선생님들의 접종률은 99%니까 거의 다 접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학교별로 또 다 교사들의 접종률이 다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학교는 교직원들, 교사들 전부 다 100% 다 백신 접종하고 다 정상적으로 출근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학교별로 정말 너무 접종 안 한 교사들이나 교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대체 인력을 대거 투입해야 되는 학교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이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접종을 안 한 학교가 어디냐 하면 대표적으로 스테이튼 아일랜드입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 남쪽 해안에 위치한 75 학군인데요. 여기에서 특수지원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의 경우에는 미접종 교사들이 다수 나와서 급하게 좀 많은 대체 선생님들을 좀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 교장들이 지난 주말 굉장히 바빴대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최종적으로 접종 증명서 제출을 했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안 한 교사들이 얼만큼 되는지 파악하고 그래서 필요한 인력들이 얼만큼 충원이 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플랜드를 세우기에 주말 내내 교장 선생님들 굉장히 바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날 뉴욕시 교육감이죠. 마시아포터 교육감이 이제 9월 24일 이후 약 한 1만 8천 명의 뉴욕시 교직원들이 새롭게 백신 접종을 했다. 그러니까 의마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한 1만 8천 명 정도가 새롭게 접종을 했고 지난 금요일에 드블라주 시장이 밝힌 바와 똑같이 교육감도 뭐라고 했냐면 백신 맞지 않은 교직원들도 언제든지 접종 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연맹의 마이클 멀그루 대표도 이 연맹에 소속된 교사들 중 무려 97%는 백신 접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97%라는 비율은 평소에 그냥 교사들이 학교에 출석하는 비율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한국하고 좀 달라서 미국은 교사들 자주 휴가도 내고요. 갑자기 학기 중에 교사들이 이제 얼마 정도 좀 비우기도 하고 어디 아프거나 좀 일이 있으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교사들 출근 비율이 100%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냥 대체 인력을 동원해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현재 그래서 뉴욕시 교육국은 백신 접종을 한 9천 명의 대체 교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보조 교사들이 한 5천 명 정도 이미 다 확보가 된 상태라 언제든지 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가장 큰 교육구가 어디냐면 37지구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명에 달하는 교직원들이 이미 백신 접종하겠다라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교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날 빌드바일 시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 우선 해직이 있죠. 아예 그만두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월 29일까지 기한을 줬어요. 그래서 10월 29일까지 해직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해직하는 직원들 중에 만약에 병가를 아직 쓰지 않은 직원들이 있으면 최대 100일까지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직을 선택한 직원은 만약에 어디 다른 소스의 그런 건강보험이 없다면 내년 9월 5일까지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뉴욕시 교육국에서 받는 보험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한 1년 정도는 더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 안 하는 사람 중에 의료적이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난 백신 접종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신청을 한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두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신청한 교사들을 다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최종 승인된 사람만 백신 접종 안 해도 예외로 적용이 돼서 출근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신청한 게 거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다시 항소할 수 있는 그거는 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마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직을 하거나 그리고 의료적,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아니고 백신 접종 안 한 교사의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자동적으로 무급 휴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무급 휴직은 그러니까 11월 30일, 올해 11월 30일까지 그리고 아니면 그 중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기회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백신 접종하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11월 30일까지 또는 백신 접종할 때까지 자동으로 무급 휴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이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은 당연히 그냥 유지되고요. 우선은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냥 무급 휴직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급 휴직 중인 교직원들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11월 30일까지가 이제 기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이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1월 30일 이후에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다시 한 번 연장, 휴직 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장은 최대 내년 9월 5일까지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마도 해직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1년 동안 보수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집에 있을 교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쉽지 않을 거고 중간에 백신 접종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교사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결국은 해직을 선택하는 교사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 안 한 교사들, 교직원들에 대한 옵션들 이런 거 있다라고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지금 물류가 화물선들이 컨테이너선들이 지금 아예 선적, 도착해서 그 물건을 내리지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바다에 떠서 우선 대기 상태, 그 대기 상태가 길게는 거의 두 달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류들이 미국으로 못 들어오는 여러 사태들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직장들이 셧다운이 됐다가 다시 재개는 했지만 직원들이 제대로 고용이 되지 않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겹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가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육류 쪽이에요. 여러 가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가격들이 급등을 하면서 그 고기 육류로 만드는 여러 가지 가공품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베이컨이잖아요. 베이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 40년간 최고 수준으로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CNN이 연방정부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인용해서 이제 보고 보도한 내용인데요. 폭찹이라고 하죠. 그 돼지고기는 12개월 전보다 한 7%가 올랐고 그러니까 1년 전보다 그리고 베이컨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28%는 올랐어요.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베이컨 가격이 40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발표가 나옵니다. 돼지고기, 쇠고기 같은 또 이제 닭고기 같은 이런 육류가 지난 2020년 작년 12월 이후로 각각 돼지고기 같은 경우 12.1% 올랐고요. 소고기 14% 그리고 닭고기 6.6%가 인상됐어요. 그래서 식품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게 바로 이 육류입니다. 여러분들 뭐 가게 요즘에 장 보러 가시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거죠. 고기값이 진짜 많이 올라가지고 사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걸 분석하고 있냐면 우선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이슈가 있었죠.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 부담이 육류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이제 그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상이 그러니까 임금 인상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바이든 정부가 사실은 그 10월 초에 육류 가공 전문 대기업들이 시장을 독가점하고 있어서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면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독점 금지법 시행이 포함된 단계적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육류 가공 시장의 80%를 뭐 카길이라든가 타이슨, JBS, 내셔널 비프 패킹 이른바 빅4 업체가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일부 대기업들이 이런 모든 육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임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육류 가격 고공 행진이 당분간은 쉽게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른다는 거죠. 이 오른 상태가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워낙 육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많았죠. 사실 그 육류 가공 업체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산하면서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그래서 제대로 그 공장이 운영이 안 되면서 그런 육류가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거다 하면서 또 사재기도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사람들 냉동고를 많이 구입한다잖아요. 그래서 육류들 막 사서 쟁여놓는 거 얼려놓는 거죠. 그래서 먹게끔 그러니까 이런 사재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게 가격이 급등하게 된 그 원인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재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문은 열었지만 직원들이 충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그 육류 가공 생산이 가공 생산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또 가격이 오르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그 자동차의 반도체 집이랑 마찬가지죠. 그것도 팬데믹 동안 뭐 수급이 얼마나 되겠어? 라는 생각에 좀 생산을 줄였다가 이 자동차 대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육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팬데믹 때 그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사람들 많이 운영을 못하니까 좀 줄어드는 것도 있고 소비를 많이 못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늘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굉장히 많은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돼지고기 생산이 작년보다 한 2% 가량 감소할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육류뿐만 아니라 육류의 가공식품까지 모두 가격들이 지금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육류가 이렇게까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면 다른 식품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참 우려들이 굉장히 높죠. 이 경제 상황을 또 연말을 맞아 쇼핑 대목인데 어떻게 해결해 갈지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종일 4일이죠. 월요일 하루 종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이 접속 장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11시 30분, 오전에 11시 40분 정도부터 이게 지금 에러 표시가 났었죠. Sorry, something went wrong, 이런 메시지들이 뜨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작업 중이다, 최대한 빨리 고칠 거다 이런 문구가 뜨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 접속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오후가 되면서 회복이, 원래 한 1시간 내외면 바로 복구가 돼야 되는데 오후가 돼도 복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아예 안내 화면조차도 안 뜨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됐는데 이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작동만 안 된 게 아니라 페이스북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 시스템도 완전히 작동이 멈췄대요. 오늘 그래서 페이스북이 직원들이 보낸 내부 메모를 보면 이 회사의 글로벌 보안팀은 직원들에게 보안 시스템과 내부 일정표, 일정 관리 도구 등 페이스북의 모든 내부 시스템과 도구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중단이 발생했다. 이렇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내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워크플레이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작동이 멈췄고요. 회사가 지급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거나 다른 회사 사람에게 이메일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 자체에서 지급한 핸드폰도 전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스템이 거의 다 다 완전히 정제가 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사무실 출근했는데 건물이나 회의실을 들어갈 때 쓰는 디지털 배지가 장동을 멈추면서 입장을 못하는 직원들도 있었고요. 보안 엔지니어들은 서버 구역에 들어가지 못해서 장애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든 게 자동화되고 보안 시스템이 완전히 컴퓨터화 되는 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스탑이 되면 진짜 옴짝달싹 못하는 거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장애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혹시나 해킹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죠. 그런데 지금 보안 전문가들은 우선은 이렇게 너무 많은 앱에 한꺼번에 영향을 준 걸로 봐서는 이게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페이스북 서버 컴퓨터의 설정 오류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분석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뉴욕담지도 그러는데요. 이게 소셜미디어 이게 세계 최대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게. 그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의 앱 여러 개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먹통이 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페이스북도 안에 내부적인 시스템에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페이스북이 이제 이렇게 먹통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트위터로 몰려가가지고 샵 페이스북 다운 이런 해시태그 올리면서 뭐 그 불만 상황에 대해서 올리는 글들이 오늘 정말 핫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정지가 되고 트위터는 대신 아주 활발한 활동이 벌어진 하루였습니다. 투데이미닛 오늘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